오늘도 매일경제의 홍성경 기자님과 함께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SK텔레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사실 엄청나게 큰 회사고 뭐 쉽게 생각해도 국민 중에 3분의 1은 SK텔레콤을 쓰고 있을 거고 저도 SK텔레콤 쓰고 있고 사실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는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이슈가 계속 되니까 네이버, 카카오, 자회사 등등 이슈가 계속 이슈가 되니까 네이버, 카카오, 모회사도 잘 되고 있고 근데 SK도 뭔가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 한번 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통신회사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통신회사죠. 통신회사죠. 통신회사만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비통신 분야의 회사로 커 나가겠다고 탈통신 선언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언제 그런 거였어요? 무려 2010년부터 이제 더 이상 SK텔레콤은 통신회사에 국한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비통신 분야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선언을 했는데 두각을 못 냈나 보네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말 한 지요. 근데 이제 놀라실 수치들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통신 분야가 아닌 비통신 분야에서 영업이익을 꽤 내고 있어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대단하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거의 다 가능성만 얘기하지 돈을 못 벌고 있는 자회사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얘네는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일단은 이동통신 사업자로는 SK텔레콤이 1위를 한 지가 꽤 너무 오래됐죠. 지금 국내 가입자 기준으로 하면 45%가 SK텔레콤을 쓰고 거의 반이네. 그렇죠. 거의 반. 그 한 30이 KT를 쓰고 한 25 정도가 LG유프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통신 선언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작년에 이 비통신 분야, 통신이 아닌 비통신 이를테면 미디어, 커머스, 보안,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이제 최근에 추가됐고 근데 여기서 벌어들인 돈만 영업이익 기준 24%예요. 전체 영업이익 중에. 돈 잘 벌고 있네.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는 거예요. 매출로 하면 또 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SK텔레콤이 더 이상 통신사업자만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비통신 분야를 최대한 키우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고 또 이 비전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한 기업구조 개편 발표도 이 맥락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기업 개혁을 하기로 했죠? 이제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SK텔레콤을 이제 쪼개갔다는 건데 올해 이제 뭐 6월에 이사회 한 다음에 뭐 8, 9월에 주총하고 한 11월 정도에는 이제 이 모든 쪼개지는 게 마무리가 될 건데 그게 이제 두 개의 회사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SK텔레콤 밑에 그럼 무슨 회사들이 있었냐라고 물으시면 SK브로드밴드, ADT캡스, SK하이닉스 반도체 ADT캡스도 보안업체도 SK 거예요? ADT캡스도 SK 거예요. 옛날에 인수를 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근데 이제 팀앤모빌리티는 작년에 자회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스토어, 그 다음에 앱마켓 원스토어도 SK텔레콤 거고 11번가, 뭐 유명하죠? 11번가도 SK 겁니다. 근데 이제 이 SK텔레콤이 기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두 개의 회사로 쪼개진다는 건데 하나는 이름이 이제 AI 디지털 인프라 컴퍼니 이게 존속 회사로 SK텔레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CT 투자 전문회사 이렇게 두 개의 큰 구직한 두 개로 쪼개고 이 밑에 이제 회사들 뭘 두냐? 그러면 이 AI 디지털 인프라 컴퍼니에는 SK 브로드밴드를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CT 투자 전문회사는 이 비통신 분야의 회사들 다 둘 겁니다. 원스토어, 원스토어, 그 다음에 하이닉스, 11번가 ADT캡스 이런 회사들을 이쪽 영역에 두는 거예요. 왜냐? 이쪽 통신에 묶여 있으면 투자, 인수합병 같은 거를 활발하게 할 수 없었어요. 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 전문회사로 만들고 이쪽에 있는 회사들을 활발하게 투자, 인수, 인수합병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막 투자 받고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두 개로 크게 쪼개는 거거든요. 이 두 개로 쪼개는 회사의 이쪽 영역이 실제로 진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24% 영업이익이 난 것들이 다 이쪽 영역에 있는 부분이었고 먼저 하이닉스, 하이닉스야 뭐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사실 반도체 최강자잖아요. 삼성전자랑 같이 근데 이제 과거에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도시바 메모리 라는 이름을 가졌던 키옥시아 투자를 4조 원에 지분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10조 3천억을 들여서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부를 작년에 여기 인수를 했잖아요. 이 정도는 4조, 10조짜리의 엄청난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비통신분야 영역 밑으로 가져가면서 더 이제 활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머스로 하면 11번가가 있잖아요. 11번가도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11번가가 아마존의 협력을 반낸다. 그래서 아마존이 11번가에 3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는데 뭘 할지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는데 11번가랑 아마존이 협력을 하면 대략 생각했을 때 아마존이 외국에 있는 물건을 들여오는 거 직구, 해외 직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엄청 메리트 있네요. 그렇죠. 11번가 통해서 해외 직구할 수 있다. 이러면 좀 지금까지 직구하던 사람들의 수요를 다 가져오고 직구를 경험해보지 않은 저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직구를 11번가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더 쉽게 살 수 있고 그거 경쟁력이 있는데요. 엄청 경쟁력이 있을 것 같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델이고 또 이제 뭐 SK가 가지고 있는 간편결제가 SK페이에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SK페이를 11번가 아마존으로 직구할 때는 SK페이만 쓴다. 그러면 SK페이가 지금 점유율이 되게 낮은데 활성화가 금방 확대겠네. 금방 확대 되겠네. 정말로 빨리 되겠네. 이게 왜 좋냐. 그러면 데이터잖아요. 결국에. 양질의 결제 데이터. 사람들이 해외 직구할 때는 어떤 결제를 하지. 언제 결제하지. 어떤 물건을 하지. 얼마나 큰 금액으로 물건을 지불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제 데이터가 딱 모이면 양질의 데이터 쫙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번가 아마존이 협력이 또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아마존이랑 또 협력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SK텔레콤이 스피커 중에 누구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어요. N-U-G-U에다가 누구. 이름이 누구예요. 근데 이게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에코 이거랑 또 협력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데이터 역량들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본은 데이터인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누구에다가 이식시킬 수도 있고 누구가 확보해왔던 한국의 데이터를 아마존에도 이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랑 아마존도 협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의 무인 매장 서비스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이제 아마존이 아마존 고오라는 그 무인 매장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ADT 캡스가 이 무인 매장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완전 신박한 뉴스네요. 진짜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미 ADT 캡스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기술은 확보가 돼 있어요. 아직 뭐 본격적인 사업을 하느냐는 이제 다음 단계지만 이 기술을 기술에 아마존 고운영 노하우를 합치면 그럼 한국에다가도 SK텔레콤이 무인 매장 할 수 있는 거예요. 흥미진진한데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11번가랑 아마존의 협력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 SK텔레콤과 아마존의 협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더 위로 올라가면 SK그룹 회장이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아마존 거대 글로벌 빅텍 기업과 우리가 협력하는 거를 통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야 된다 라는 이런 오랫동안 보관이 있었고 그게 이제 11번가와 아마존의 협력으로 작년에 첫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델들 그럼요. 그렇죠. 신용 가능성이 큰 모델들이네요. 신용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 팀앱 모빌리티 팀앱 모빌리티는 우버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티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티는 이 우버와 전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인 우버와 이 팀앱 국내 1위 내비게이션 사업자인 팀앱 모빌리티 팀앱을 보유한 팀앱 모빌리티가 힘을 합쳐서 택시 호출 서비스 국내 호출 서비스 이런 것들에 또 투입을 하는 거고 그럼 1위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택시 가맹 호출 서비스에는 또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이제 SK랑 SK의 팀앱 모빌리티랑 우버의 역량을 합치면 또 이 시장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통망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판을 지금 이제 이 비통신 역량 비통신 부분의 이 회사로 쪼개서 SK텔레콤이 이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ATD 캡스 팀앱 모빌리티 그 다음에 11번가 뭐 이런 회사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 그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통신에서는 벌어드릴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성장폭이 이제 안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성장이 통신은 그냥 유지 수준에 유지만 되는 거죠 유지만 되는 거예요 통신 얘기를 조금 해보면 나는 사실 SK텔레콤 비통신보다는 통신도 궁금하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약간 SK 이동통신 사업자로는 SK텔레콤이 45% 국내 절반 KT30 LG U플러스 25 이 시장이 4G 이후로 5G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5G 가업 가입자를 우리가 서로 뺏어오기 하잖아요 핸드폰 새로 이제 막 가입할 때 보조금 더 많이 주고 어차피 나눠먹는 시장인데 그 점유율 폭이 그대로 갑니다 아마 5G 넘어서 6G 뭐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이 가입자는 그대로 갈 거예요 작년에 이미 탈통신을 선언한 정말 재미있는 광경이 하나 있는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이사회 회원이었거든요 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이 GSMA가 엄청난 회원사 엄청난 협회예요 여기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의 모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인데 전세계 750여개 사의 이동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관련 업체만 개수만 350개가 들어가 있어요 최대 거기 회원이었는데 거기 관두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나 연임 안 하겠다 그거 사실 거기 들어가서 발언권을 얻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더 이상 통신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비통신 분야로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2010년부터 탈통신 선언했고 본격적인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그거 이제 작년에 그 이사회 회원도 연임 딱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비통신 분야로 내가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이 122%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이동통신 사업 가입자가 7천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두 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법인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178만 명 5200만 명 이 정도 수준인데 가입자가 이미 7천만 명을 넘은 거예요 요즘 핸드폰 두 개 쓰시는 분도 알뜰폰 그다음에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가입하는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완전 포화시장이 된 거예요 2019년 이제 통신 3사 합산에서도 2019년 유선 무선 통신 매출 전체가 29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1년에는 31조였어요 2011년에 31조였는데 2019년에 2019년에 29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뭐가 들어갔냐 근데 이 통신 3사 SK텔레콤 포함해서 여기는 망을 개선하는 데는 매년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망은 또 느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5G 안 터지네 지금도 뭐 난리인데 조금만 망이 느려도 인터넷 요즘에 또 이번에 KT 인터넷 선이 뭐 유튜버가 뭐 난리를 쳐가지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망을 속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또 이 관건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회사들이 통신에다가 망 개선료로 7조에서 8조를 매년 돼요 정말 많이 써야 되네요 그냥 기본적인 비용으로 매출을 내게 됐는데 비용으로 잡히는 게 7, 8조에요 7, 8조 그러니 통신 말고 비통신을 키워야 되는 거는 숙명이죠 숙명 안 키울 수가 없는 구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종호 회장이 이제 2017년에 취임한 대엄에는 막 뭐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작년 6월에 이제 그 IT 가전전시회 CS2020 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박종호 회장이 실제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SK텔레콤 매출 중에 40%가 AI 등 신사업에서 나온다 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신사업에서 기존에 했던 통신이 아닌 비통신에서 나오는 매출로 하면 이제 40이다 사실 진짜 크네요 생각보다 앞으로는 매출 50% 넘본다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단순한 통신기업이 아니다 ICT 복합기업으로 재평가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노력할 거고 3형까지 SK텔레콤은 너무 통신이니까 3형까지 바꿀 마음도 있다 바꾸고 아직 뭐 그런 청사지를 내놓은 건 없지만 그럴 정도로 SK텔레콤이 탈통신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 비통신 기업을 비통신 그 자회사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이 비통신 회사로 ICT 투자 전문 회사를 꾸리면 여기 있는 회사들은 이 회사들을 이용해서 상장을 또 진행할 수 있죠 대표적인 SK 장난 아니죠 원스토어 같은 데는 이미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래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데 상장을 하려면 이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매출을 최대한 폭으로 키워서 시장 가치를 올린 다음에 상장을 딱 해서 그러면 이제 SK텔레콤에게도 엄청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상장한 회사들과의 시너지도 복합적으로 날 거고 그런 꿈을 이제 SK텔레콤이 그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만 알고 있는데 SK텔레콤도 이미 네이버 카카오에 비견되게 ICT 기업 원래 이제 이 통신에서는 강자였고 ICT 기업으로도 매출 많이 내고 여기는 자회사 통해서 이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버리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인 거죠 아 그래서 홍 기자님한테 SK텔레콤은 어떻게 이제 미래를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쫙 들어봤는데 저렇게 들어보면서 여담인데 정말 이 브랜딩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카카오랑 네이버는 사실 SK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사업하고 있고 통신업이고 YT업이고 다 비슷한데 확실히 제가 이제 이렇게 컨텐츠도 많이 보고 사람들이랑 얘기 많이 들어보면 확실히 카카오나 네이버는 좀 이렇게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SK나 뭐 이런 KT나 KT나 뭐 이런 관련 회사는 뭐 뭐 하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엄청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아까 ADT 캡스가 그 보안업체가 카카오나 네이버 거였으면 사람들이 엄청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여기에 미래가 있다 막 그 컨텐츠도 막 쏟아졌을 텐데 저는 그게 SK가 소유한 회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예를 들면 아까 그 뉴스가 되게 신박했어요 얘네가 무인 매장 기술도 나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거 있으면 막 난리 나거든요 확실히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홍신세 시간에 홍 기자님이 이렇게 쫙 어떻게 얘네가 나아갈 것인지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확 훑어보니까 공부도 많이 되고 이런 거는 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도 되고 이런 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SK텔레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뭐 기회 되면 뭐 KT도 얘기해보고 LG도 얘기해보고 다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홍 기자님이 정말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홍 기자님이랑 더 알찬 얘기로 홍신세 시간에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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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